이번에 작성할 파일은 문제 3번을 작성해 볼게요 먼저 컨트롤 n 을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jpg 크기로 600에 400 이라고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ok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창 분리시켜 놓고 가이드라인 지정을 모두 다 해주시고 그리고 save as 로 파일 3번 이라고 저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첫번째 이제 지시부터 볼게요 그림 효과에서 배경색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도구 패널에서 제일 밑에 배경색을 지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alt delete 키를 눌러서 배경색을 채워 주시면 되죠 이제 기출문제 파일에서 첫번째로 불러올 이미지 파일이 1급 다시 7 파일이죠 이 파일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포토샵에 불러온 다음에 컨트롤 a 로 모두 선택 그 다음에 컨트롤 c 로 복사 컨트롤 v 로 붙여 넣기까지 하시고요 지시되어 있는게 텍스쳐 라이저 지시되어 있죠 그래서 필터에서 텍스쳐 가신 다음에 텍스쳐 라이저 가서 바로 실행을 하시고요 레이어 패널에서 오파시티를 60으로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파일 1급 다시 8 파일을 불러오셔야 되죠 자 이렇게 불러오신 다음에 해당 파일도 역시 컨트롤 a 를 하시고 컨트롤 c 복사해서 컨트롤 v 로 붙여 넣기를 하신 다음에 이동 툴로 위치를 조정을 해주셔야 되요 오른쪽으로 가져다 위치 조절하세요 크기도 모두 눈금자를 보고 맞춰서 조절하셨다면 이제 레이어 패널로 가셔서 레이어 마스크를 추가를 해주세요 그리고 포그라운드 색하고 백그라운드 색을 각각 흰색 검정으로 이렇게 맞춰 놓을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하시고 여기에서 이 세 번째 거 블랙 화이트 선택하셔도 되고요 맨 앞쪽에 전경색에서 배경색으로 이 부분을 선택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저희 이전에 작업할 때 라이너라는 거 아닌 다른 걸 선택을 했었죠 그래서 다시 라이너로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오프시티 100% 에서 리버스로 이제 반전 해주는 거 이거는 없애주세요 그래서 마우스로 드래그가 흰색에서부터 그렇게 검정색으로 그렇게 변하게 되는 걸 할 거예요 그래서 쉬프트를 누르고요 마우스로 한번 드래그를 한번 먼저 해보세요 이 방향 했는데 거꾸로 나온다 그러면은 다시 반대 방향에서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라데이션 크기도 지금 보여지는 문제지하고 같은 정도 크기가 되도록 그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것도 역시 오프시티를 지시되어 있는 70%로 바꿔주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제 다음 지시 보시면 1급 다시 9 파일인데요 이 파일은 출력 형태 보시면 액자 안에 나오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파일 풀로 오기 전에 출력 형태에 있는 그 모양들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 위에서 쉐이프 레이어 선택하시고 쉐이프 모양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 첫 번째로 그 프레임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프레임이라는 것으로 가서 오케이 하시고 해당된 프레임 옆으로 된 길쭉한 프레임이죠 이거를 선택을 해주시고 마우스로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우선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크기 조절 나중에 마무리 하시고요 스타일을 논으로 바꿔주시고 지시되어 있는 거 그대로 보시면서 색상 따로 지시 안 돼 있죠 그래서 쉐이프 1에서 FX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를 지정을 먼저 해줄게요 자 그라디언트에서 클릭해주시고 왼쪽 아래 색상은 006600으로 해주시고요 오른쪽 아래 색상은 FFF00으로 해주시고요 OK 해주세요 그리고 색상 이 앵글은 따로 각도는 안 바꿔도 되겠죠 그 다음 그 위에 지시보니까 이너 섀도우도 지정을 하라고 돼 있어요 지정한 거 각도 역시 안 바꿔도 되겠죠 OK를 해주시고 이제 컨트롤 T 눌러서 크기와 위치 조정 마무리 하세요 다음으로 만들 거는 액자 안에 들어갈 사각형이에요 사각형은 여기에서 그냥 rectangle 툴로 해서 사각형을 만들어도 되고요 그냥 저희 커스텀으로 계속 작업하고 있던 거니까 여기에서 그대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냥 쉐이프에서 선택을 해주세요 밑에 가시면 사각형 툴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검은색 있고 흰색 있죠 자 어떤 거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선택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우스로 이 안에 들어가는 크기만큼 이렇게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만들고 스타일 역시 논으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색상은 다른 지시가 없죠 그래서 그냥 이 색 그대로 놔둘게요 레이어 스타일은 드롭 섀도우 지정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 안에다가 이미지 넣어야 되죠 그래서 1급 다시 9파일을 불러오신 다음에 다시 이거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컨트롤 A 모두 선택 그 다음에 카피해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여기다 해주세요 그 다음에 필터 그 다음에 아티스틱에서 필름 그레인이라는 거 바로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쉐이프 2와 레이어 3 이 사이에서 Alt키 누른 상태로 마우스 클릭을 하시면 이 안에 이미지가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은 크기 조절해야 되는지 확인하시고 위치 조절까지 마무리 해주세요 조절 끝났다면 다시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을 하시고 이번엔 쉐이프 모양을 쉐이프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해당된 모양을 찾으면 되는데요 이번에는 이 검은색으로 된 플라워 2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우측에 마우스로 동그랗게 하면 되니까요 조절을 이렇게 해놓으시고 스타일에서는 없음, 논으로 바꿔주시고 지시되어 있는 거 색상값 있죠 그 색상값을 지정을 해주세요 fd3f9f라고 하시고 오케이 하시면 되죠 레이어 스타일은 이너 글로우라는 거 지정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지정하시고 컨트롤 T에서 크기와 위치, 눈금 보고 조절하세요 이제 다시 커스텀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 쉐이프에서 뮤직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높은 음자리표 있죠 선택해주시고 마우스로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를 해주세요 드래그 해주시고 스타일 역시 없음, 논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색상은 지시되어 있는 거 역시 입력을 해주시면 되죠 그리고 다음으로 보시면 스트로크를 3픽셀을 먼저 지정을 하시고 색상은 흰색으로 바꾸라고 지시가 되어 있어요 오케이 를 해주시고 이것도 역시 컨트롤 T 눌러서 회전 필요하시면 회전 하시고요 크기랑 조절을 해주세요 완료했다면 다시 이미지 파일 불러오는 작업을 할게요 1급 다시 C 파일을 불러오시고 이거는 색상 보정을 하는 부분인데요 우선 매직완드 툴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 털럴런스는 32 정도로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색상이 너무 많이 번진 게 보이죠 그러면 한 20 정도로 맞춰 볼게요 다시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좀 더 해야 될 것 같죠 10 정도로 해주시고 다시 한번 클릭 그 다음에 이제 Shift 누르고 클릭 클릭해서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이 털럴런스 값은 여러분이 교재에서 있는 설명하고도 안 맞다 싶으면 여러분이 다른 값을 지정을 해서 하는 연습도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 매직완드 툴이 아닌 다른 툴을 이용해서 선택 툴을 이용해서 하는 게 낫다 싶으면은 다른 툴로도 연습을 해보세요 여기 지금 계속 매직완드 툴로만 했는데 퀵셀렉션 툴로 배경이 아닌 이 꽃 부분을 선택을 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안쪽에 필요 없는 배경 부분도 이렇게 조금씩 선택만 해주세요 선택이 끝났다면 선택 영역 반전해야겠죠 셀렉트 인버스에서 컨트롤 C 카피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작업창에서 컨트롤 V를 하고 위치 조정을 하고 크기 조정도 해주셔야 되겠죠 붉은색 계열로 보정하는 부분은 장미 색깔만 있는 그 곳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매직완드 툴을 선택하시고 이번엔 털럴런스를 70으로 좀 크게 맞춰주세요 그리고 클릭을 해서 노란색 장미들만 계속 Shift를 눌러서 추가로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노란색 부분 모두 다 선택을 하셨다면 이제 레이어 하단에서 동그란 거 클릭하시고 Hue Saturation 실행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Colorize 체크해주시고 Hue 이 부분은 360 정도로 쭉 가져가세요 그러면 붉은색 계열이죠 이 정도로 가져가시고 Saturation은 지금 색깔이 많이 붉은색이 아니죠 그래서 채도를 한 60 정도로 이렇게 높여주세요 그러면은 색상이 붉은색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클로즈 탭 그룹으로 닫아주시고 레이어 패널 다시 열어주시고 이 상태에서는 클리핑 마스크 따로 안 해도 되는 거 확인되죠 레이어 펜을 하단에서 드롭 섀도우를 지정을 해주시고 OK 해주세요 다시 이제 그림 파일 불러올 건데요 1급 다시 11번 파일을 불러올 거예요 자 불러와서 이 이미지를 보시면요 자 여기서 보시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키보드 이 모양만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 작업은 다각형 선택 도구 이거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게 좀 편하겠죠 마우스로 클릭 클릭해서 이 키보드 모양을 선택을 해주세요 선택 끝났다면 컨트롤 C로 복사 창 닫고 이 창에서 컨트롤 V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T 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플립 호리존탈 해서 뒤집기를 해주셔야 출력 형태와 같은 그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위치 크기 확인해서 조절해 주세요 조절이 완료됐다면 이제 Fx로 가서 지시되어 있는 Inner Shadow라는 거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문자 효과 지정하면 되죠 첫 번째 거부터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T에서 Horizontal Type Tool 선택을 하시고 클릭을 하셔서 나타날 위치 그 정도에 가져다 놓으시고요 글꼴부터 바꿔야 되죠 굴림이라는 글꼴로 먼저 바꿔주시고 글자에 대한 크기는 35포인트 그리고 색상은 클릭을 하신 다음에 지시되어 있는 값으로 변경 그리고 바로 이제 글자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끝났다면 레이어 패널에서 해당 레이어 클릭하고 Fx 눌러서 지시되어 있는 레이어 스타일들 차례대로 지정하시면 되겠죠 Stroke 2 픽셀로 바꿔주시고 색상은 단색이죠 바로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요 그리고 드롭 섀도우 지정을 해주셔서 그림자 효과 확인하시고 그 다음 보시면 모양이 약간 물결치는 모양으로 바뀌죠 그래서 여기 와플을 지정을 해주셔야 되요 위로 살짝 올라가니까 그런 모양 선택을 해주시면 되죠 자 이거 선택해주시고 밴드 50 상태에서 그대로 OK 그리고 이동 툴 선택을 해서 위치 조절을 마무리 해주세요 이제 두 번째 글자 또 입력을 할 거예요 클릭을 해서 우선 커서 깜빡이도록 놔두시고 글꼴 바꿔야 되죠 에이리얼이라는 폰트 선택해주시고 그리고 레귤러에서 글자 크기는 16포인트 그리고 색상은 모두 F로 채워진 흰색 그리고 글자 바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레이어 패널 가서 클릭한 다음에 해당 스타일 지정해주시면 되죠 스트로크는 2 픽셀 사이즈고 그 다음에 색상은 그냥 단색이죠 그대로 또 입력을 해주세요 제가 여기다 입력해야 되는데 잘못 입력했죠 그리고 이 색상 값은 영문 대소문자 상관이 없어요 자 입력해주시고 그 다음 지시 보시면 또 여기도 드롭 섀도우네요 그리고 OK 해주시고 이동 툴로 크기와 크기는 설정하면 안되고 위치만 조절하시면 돼요 다시 T 선택해주시고 글자 폰트 그대로 있죠 자 먼저 클릭 먼저 해주셔야죠 바로 여기서 먼저 바꾸면 현재 선택되어 있는 레이어의 글자가 바뀌어버리니까요 그래서 뮤직 콘서트 여기다가 클릭해놓고요 에이리얼 상태에서 볼드로 속성 바꿔주시고 글자 크기는 25포인트로 25 엔터 해주시고 가운데 정렬되어 있잖아요 가운데 정렬 먼저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글자 색은 그냥 흰색이죠 따로 바꿀 필요 없죠 바로 글자를 입력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입력이 됐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클릭을 해주시고 FX로 가셔서 여기에 지시되어 있는 드롭 섀도우를 지정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글자 위치 이동하기 전에요 여기 T로 가셔서 이것도 역시 또 와플을 지정을 해줘야 되죠 움직임 모양을 보니까 여기에서 이번에는 벌지라는 걸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밴드는 그냥 그대로 놔두고 작업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글자 간격이 좀 너무 많이 떨어져 있죠 마우스로 이동 툴 선택하신 다음에 갖다 놓고 지금 이 캐릭터 패널에서 보시면 글자가 오토로 안 돼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오토로 바꿔 놓으시거나 아니면 간격이 좀 더 줄어들어야 된다 싶으면 현재 이게 25포인트였죠 24정도에서 마우스로 조금 더 위치를 조절하시고 그 다음에 높이도 한 30정도로 이렇게 맞춰서 해놓으시면 이것도 두 줄의 사이 간격도 조절이 완료가 됐죠 그 다음으로 다시 또 입력을 하기 위해서 클릭을 해주시고요 T 상태에서 글자 나타날 위치에 클릭을 먼저 해주세요 그리고 글자는 굴림으로 다시 바꿔주시고 글자 크기는 30포인트 그 다음에 색상은 그대로 흰색이고요 글자 바로 입력을 하세요 입력이 완료가 됐다면 이 상태에서 바로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FX 누른 다음에 스트로크부터 지정을 하시면 돼요 이 픽셀의 색상은 단색으로 지정되어 있죠 0,6,9,6,2,0,0으로 이렇게 지정하시고 그 다음 드롭 섀도우 지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 OK 하시고 이동 툴 선택을 하신 다음에 위치만 맞춰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맞춰주실 때 먼저 물결치는 모양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T 다시 선택하신 다음에 위에서 와플을 지정을 이번에는 플래그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죠 밴드도 그대로 놔두면 되고 OK를 하시고 이렇게 한 다음에 정확한 위치 맞춰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완료가 됐다면 임시 파일은 저장을 해놓으시고요 이 파일에서 제출용 파일 만들어야죠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 해주시고 그 다음 파일에서 세이브 에지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야죠 두 번째 파일 같은 경우에 JPG로 먼저 할 건데요 파일 3번 그리고 JPG 선택 그러면 두 번째 파일 다음에 3이라는 파일로 JPG가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OK 해주시고 저장이 다 되었다면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 여기에서 60에 40으로 고쳐주시고 OK 그럼 파일 크기 줄어들었죠 다시 세이브 에지로 이번에는 그대로 그냥 포맷은 PSG 상태로 3번 해서 바로 저장을 하시면 그러면은 세 번째 파일까지 완료가 됐으니까 이 세 번째 파일 두 개를 여러분들 제출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문제 4번 해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N을 눌러서요 600에 400이에요 여러분들 실수하실 수 있는 부분이 리솔루션인데요 이게 72가 아닌 거로 혹시 바뀌었을지 모르니까 크기 문제 3번에서 넘어갈 때 문제 4번으로 넘어갈 때 혹시 이 72 꼭 확인을 해주세요 OK 하신 다음에 가이드라인 지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파일에서 세이브 에즈를 해서 이번엔 4번 파일 저장을 하셔야 되겠죠 그림 효과 첫 번째를 보면은 배경을 그라디언트 지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정경색 클릭해서 첫 번째에 나온 색상값 입력을 해주시고요 배경색 클릭해서 두 번째 나온 색 입력해주세요 색상이 이렇게 바뀌었죠 그라디언드 툴 선택을 하신 다음에 클릭해서 정경에서 배경으로 바뀌는 포그라운드 투 백그라운드 선택을 해주시고 OK 해주세요 그리고 라이너 상태에서 오파시티 100이고 리버스 체크 안된 상태로 마우스를 수직으로 위로 올려서 드래그 해주시면 지시된 것처럼 색상이 변하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지구 모양 이미지를 하기 전에 지금 1급 다시 12 파일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해당 파일을 먼저 불러오도록 할게요 컨트롤 A로 모두 선택을 해주시고 카피해서 바로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이제 필터 메뉴에서 텍스처라는 거 선택해서 텍스처라이저를 실행을 해서 필터 지정을 했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Add Layer Mask를 해서 흰색으로 레이어 마스크를 추가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도구 패널에서 다시 색상을 먼저 지정을 해줘야 돼요 전경색, 흰색, 그리고 배경색, 검은색으로 되어 있다면 특별히 따로 설정할 건 없고요 안 돼 있다면은 이 밑에 조그마한 걸 클릭해서 전경색 이렇게 되어 있으면 또 이걸 눌러서 바꿔주세요 그러면은 전경색이 흰색인 상태로 나타나죠 그리고 위에서 그라디언트 툴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전경색에서 배경으로 이거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는 둥근문 방향으로 흐릿하게거든요 그래서 전에 했던 것처럼 Radial Gradient라는 걸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가이드선 가운데에서 클릭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모서리 쪽으로 드래그를 하면은 이런 모양으로 그라데이션이 지정된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럼 방금 전에 하지 않았던 패턴 만드는 걸 하도록 할 거예요 그 패턴의 크기는 눈금 보고 크기를 가늠해야 된다고 그랬죠 파일에서 New를 하셔서 크기를 지시된 패턴 모양 보시면 한 30 정도가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 만드실 때 30 정도의 크기는 지구 모양의 양 옆에 위아래의 거기 여백 부분까지 포함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500 정도로 이렇게 돼 있으면은 밑에 레이어 패널에서 하나를 만들어요 이렇게 투명한 걸 그리고 백그라운드는 눈을 클릭을 해서 안 보이게 해주시고 그리고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패턴 만들 때는 항상 필, 픽셀이라는 걸 선택을 해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해당된 모양을 찾아야 되겠죠 월드와이드 웹 관련된 이 모양인데요 이 부분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정경색을 우선 클릭을 해서 색상을 흰색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OK 하시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그리실 때요 상하좌우의 여백 어느 정도 감안을 하시고 여러분이 그려주시면 돼요 자 이 정도로 만들어 주셨다면 이제 컨트롤 2를 누르면 이게 100%로 다시 보여지거든요 이 상태에서 에디트, 디파인 패턴 하신 다음에 여러분이 지정하실 패턴 이름을 지정해주세요 패턴 정의를 끝냈다면 이제 만든 패턴 이미지는 닫아버리시고요 여기에서 새로운 레이어를 투명한 레이어를 2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만든 다음에 에디트에서 필 눌러주시고 유지 패턴 선택 그 다음에 오파시티는 100% 상태에서 해당된 패턴 마우스 가져가면 그 이름이 나오죠 자 이걸 선택을 해서 OK를 해주시면 패턴이 이런 형태로 모두 지정이 되죠 그러면 레이어 패널로 가서 지정되어 있는 오파시티 100 값을 40으로 바꿔주세요 이제 다음 효과를 지정하기 전에 펜 툴로 또 만들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펜 툴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요 옵션 바에서 이 쉐이프 레이어라는 거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스타일은 논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색상은 지시되어 있는 값인 00124b 이렇게 바꿔주시고 OK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지금 살짝 이렇게 물결처럼 치는 곡선을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마우스 움직이는 이런 모양 있죠 이걸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창만 살짝 좀 더 키우고 작업을 하시면 편하겠죠 눈금 보시고 곡선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 이제 모양이 만들어졌다면 밑에 FX 눌러주시고 지시되어 있는 베브렌 엠보스하고 그 다음에 드롭 섀도우를 순서대로 지정하시고 OK를 해주세요 그 다음 다시 펜 툴을 이용해서 똑같은 곡선으로 이 안쪽에 이미지가 나타날 부분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펜 툴 연습하실 분들은 한 번 더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보시고 그게 아니시라면 저처럼 Move 툴을 선택하신 다음에 Shape E를 Alt 키를 누르고 역시 Shift 키도 눌러서 살짝 수평으로 옆으로 이동을 해주세요 그러면 똑같은 게 하나 더 만들어지죠 그런데 구분이 잘 안되죠 그래서 이펙트 효과는 먼저 없애주세요 이 이펙트라고 써있는 이걸 마우스로 밑으로 끌어다 휴지통에 갖다 놓으면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색상은 구분이 될 수 있게 더블클릭 한 다음에 흰색으로 이렇게 바꿔 놓을게요 그러면은 구분이 정확히 됐죠 그러면 그 그림이 나타나는 위치에 그걸 잘 보시고 이 눈금 위치로 자리를 정확히 맞춰 주세요 다음 작업으로 여기 흰색 부분에 나타날 그림을 가져와서 작업할 거예요 보시면은 1급 다시 13번 파일을 불러오시면 되거든요 불러와서 이 파일을 컨트롤 A로 모두 선택해서 바로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이거를 마우스로 우선 끌어다 놓고 그 다음에 클리핑 마스크를 먼저 지정을 해줄게요 알트를 누른 상태로 쉐이프 1 카피와 레이어 3 이 사이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클리핑 마스크 지정 됐죠 그리고 필터에서 지시되어 있는 게 픽셀레이트로 가셔서 여기에서 패시트를 지정을 바로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레이어 3 이 이미지를 보면은 그림이 가로가 이렇게 반전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T를 누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플립 호리존탈을 해서 이렇게 반전을 시켰죠 그 다음에 마우스로 위치와 크기 여러분이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완료됐다면 다음 이미지 불러와야 되겠죠 14번 파일을 불러오세요 불러오고 이 파일은 보시면은 마우스 모양인데요 마우스만 필요해요 그래서 매직완드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 터롤런스 값을 30 정도로 좀 줄여주시고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정확히 마우스 아닌 배경만 선택됐는데 쉬프트 누르고 나머지 불필요한 배경도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셀렉터 임버스 컨트롤 C 카피하고 이건 닫아주시고요 컨트롤 V 하신 다음에 이동 툴 선택을 하시고 위치랑 크기 조절 다 컨트롤 T 해서 하시면 되겠죠 그런 후에 FX를 눌러서 드롭 섀도우를 지정을 해주시고요 다음 이미지 파일인 15번 파일을 불러오세요 자 이 이미지는 여러가지 원으로 된 것을 이제 불러와야 되는데요 매직완드 툴 그대로 선택을 하는데 터롤런스를 70 정도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배경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좀 지저분하게 선택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우선 Shift를 눌러서 배경이 더 추가로 선택되게 이렇게 좀 조절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불필요한 부분이 아닌 부분 있죠 셀렉터 임버스를 먼저 해볼까요 그 다음에 여기 조금 더 하얀색 부분 밑에 추가 선택되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그냥 살짝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터롤런스 값도 조정하시면서 여러분 작업하시면 좀 편하겠죠 선택 다 했다면 컨트롤 C로 복사하시고 그 다음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하신 다음에 위치와 크기 지정하시면 되겠죠 조절 완료했다면 여기도 FX 누른 다음에 드롭 섀도우와 아우터 글로우를 지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1급 다시 16 파일 불러올게요 이 파일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불러온 다음에요 컨트롤 A로 모두 선택해서 복사해서 컨트롤 V 붙여넣기를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 컨트롤 T를 눌러서 플립 오리존탈에서 크기를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방금 반전을 해놨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크기만 눈금 맞추고 잘 맞추면 되겠죠 이제 여기에 대한 대각선 방향으로 흐릿하게 레이어 마스크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레이어 6을 레이어 마스크 먼저 지정을 해주시고 그라디언트 툴 선택하시고 위에서 첫 번째 거 전경해서 배경으로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여기는 역시 전경색 흰색 그리고 배경색 검정으로 해놓으신 상태에서 여기 모양을 라이너로 선택을 해서 대각선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이제 작업을 왼쪽 하단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조절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드래그 하는 거에 따라서 깨끗하게 이게 나타나게 되겠죠 좀 깔끔하게 나타나면 더 보기 좋겠죠 작업을 하실 때 자 이렇게 하시고 나서 그림 효과 지시에는 없지만 그림 파일이 하나가 더 있어요 1급 다시 17 파일에 이 W라고 이제 써있는 이 웹에 관련된 글자가 있는데요 매직 원드 툴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터럴런스는 30 정도로 지정을 하시고 역시 배경 쪽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Shift 눌러서 나머지 추가로 클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좀 지저분해 보이는 부분들 있죠 이 부분들은 Shift키 누르면 더하기가 되고요 Alt키 누르면 빼기가 되거든요 그거를 잘 조절을 해서 여러분이 깔끔하게 선택되게 좀 조절을 선택 영역 이거를 마무리를 해주세요 선택 작업 완료가 됐다면 Select Inverse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글자와 물방울만 선택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작업하실 때 지금 매직 원드 툴로만 했는데 여기 보면 퀵 셀렉션 툴 있죠 이 작업으로 글자와 물방울만 선택하는 작업으로도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어느 게 편한지 여러분들 편한 거로 선택하시면 되거든요 Ctrl-C 복사해주시고 이제 Ctrl-V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위치와 크기 조절하시면 되겠죠 조절 완료했다면은 이제 다음 지시로 넘어갈게요 출력 형태에 보여지는 도형들 그릴 건데요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을 해주시고 위에 옵션에서 쉐이프 레이어로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쉐이프에서 모양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죠 현재 웹이라는 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보시면은 버튼 모양이 있어요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세 개의 버튼을 차례대로 만들어 주시거나 하나 만든 다음에 Move 툴 선택해서 Alt뜻기 누르고 Shift 누르고 옆으로 차례대로 이동을 시키면 되겠죠 순서대로 만들어 보세요 하나 만든 다음에는 스타일을 없음으로 먼저 바꿔 놓으시고 그 다음에 색상도 세 개가 동일하니까 같이 바꿔 놓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색상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드롭 섀도우랑 스트로크도 세 개가 똑같으니까 먼저 지정을 해놓으시면 되겠죠 스트로크 먼저 지정할게요 1픽셀의 색상은 검정이네요 모두 0으로 채워진 거 그리고 드롭 섀도우 선택해주시고 OK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동 툴 해서 마우스 Alt하고 Shift 누르고 수평으로 옆으로 위치 확인해서 그대로 이동을 시키면 되겠죠 이렇게 이동을 했다면 다시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을 하시고 이 웹 상태에서 보시면 볼륨 조절 스피커 모양 돼 있는 거 있을 거예요 클릭을 해주시고 나타낼 위치에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역시 스타일은 논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순서대로 또 지정을 하시면 되겠죠 색상 바꿨고요 아우터 글로우를 지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스트로크는 팩은 1픽셀 색상은 검정이죠 OK 이렇게 해주시고 크기와 위치 조절하세요 다시 커스텀 쉐이프 툴 누르고 다음에 보이는 하나 마우스 포인터 모양 있죠 검은색으로 된 거 그거를 하려고 보니까 제가 아까 WW라는 이미지를 가로 크기를 좀 잘못 조절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해당 레이어로 가서 이미지를 조절하고 다시 제일 위쪽 현재 레이어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 화살표 찾아야 되겠죠 이거는 심볼로 가볼게요 OK 하시고 밑에 쪽에 가시면 검은색 마우스 포인터 있어요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고 마우스를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해주세요 그 다음 크기와 위치 조절하기 전에 스타일은 없음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색상도 바꿔줘야 되겠죠 색상 바꿀 필요 없이 자동 이 값이 지정되어 있네요 그래서 OK를 눌러주시고 스트로크만 지시된 대로 1픽셀에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하고 OK 그 다음에 크기와 위치 조절하시면 되겠죠 조절 완료했다면 이제 문자 효과만 지정하면 돼요 그래서 T 눌러서 Horizontal Type Tool 선택을 하시고 첫 번째에 나온 글자부터 입력을 할게요 여기에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글자 입력 전에 지시되어 있는 것들 먼저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온라인에 대한 해당되는 게 Arial이라는 거 그 다음에 Regular에서 36포인트 색상은 흰색이죠 자 왼쪽 정렬 놓으시고요 색상 흰색으로 바꿔놓으시고 글자를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Layer 패널에서 클릭을 하신 다음에 FX 눌러주시고 스트로크부터 지시된 대로 값을 지정을 해주세요 색상 값도 입력해주시고 그리고 베브레인 앰버스도 설정 Drop Shadow도 설정 OK 해서 지정하신 다음에 위치 지정하기 전에 우선 WAF 설정 해줘야 되겠죠 같은 모양인 플래그 선택을 해주시고 이게 살짝 적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0 정도로 아주 약하게 조절을 해줬어요 OK를 해주시고 이동 툴 선택해서 위치 조절 마무리 해주시고요 두 번째 온라인 용어부터 커뮤니티까지 이제 내용 입력할 거예요 첫 번째 글자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클릭 먼저 해서 글꼴 역시 바꿔줘야 되죠 궁서라는 글꼴 찾아주시고 그리고 18포인트 색상은 흰색이고요 글자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클릭하신 다음에 FX 가셔서 레이어 스타일을 아우터 글로우라는 거 선택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동 툴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마우스로 이렇게 화살표 키로 해서 위치 조절했죠 그러면 Alt하고 Shift 누르고 옆으로 복사를 하나씩 해서 정확히 위치 좀 맞춰주시면 되겠죠 다시 또 Alt, Shift 누르고 마우스 클릭해서 이렇게 옆으로 가져다 놓고 글자들 순서대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제 다시 T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클릭해주시고 글자에 대한 속성 또 바꿔주시면 되죠 A리얼에서 볼드 그리고 24포인트 그리고 색상 값은 7C115D로 바꿔주시고 글자 입력 그리고 여기에서 클릭하신 다음에 FX 가셔서 해당된 지시 스트로크 사이즈는 2 픽셀이죠 그리고 색상은 화이트 색상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드롭 섀도우까지 지정 OK를 해주신 다음에 마무리, 위치, 조절 끝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굿 유저라는 글자 있어요 역시 T 선택을 하신 다음에 해당된 곳에 클릭을 먼저 해주셔야 되겠죠 적당한 곳에 그냥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A리얼, 볼드, 15포인트 그 다음에 색상 값은 2988CC 입력을 해주시고 글자 입력 그리고 레이어 패널에서 클릭하신 다음에 FX에서 스트로크 이 픽셀의 색상은 흰색으로 바꿔서 지정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치 조절 이것까지만 하면 끝이 나겠죠 자 완료하시고 마지막 점검들 다 해보시고 더 이상 수정할 게 없다면 우선 원본 저장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에서 가이드라인 없애고 JPG 저장해야 되겠죠 자 파일 3번이 아닌 4번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포맷은 JPG로 바꿔서 저장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로 가셔서 사이즈를 10분의 1로 줄여야죠 60에 40으로 바꿔주시고 이미지에서 Save as 다시 한 다음에 파일 이름을 4번 문제인 PSD 파일로 저장을 하시면 그러면 끝이 나요 그러면 제출 파일은 총 8개가 된 거죠 이 파일 다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시고 시험을 마무리하시면 돼요 다음 시간에 다음 문제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